LG유플러스가 5G 네트워크 설계에서 시공 및 실시간 현장 품질 점검까지 업계 최초로 완벽한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는 완벽한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한 안테나 방향각 측정기 마젠타와 현장 실시간 품질 점검이 가능한 5G 모바일 품질 측정 앱을 세계 처음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최고 수준의 5G 품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는데요. LG유플러스가 국내 업체인 이노와이어리스와 함께 세계 처음으로 개발한 PC가 필요 없는 5G 모바일 품질 측정 앱은 5G 스마트폰의 앱 형태로 설치해 신호 세기 측정, 다운로드, 업로드 속도 측정, 실패 후 분석 등이 가능합니다. 또 측정 결과는 자체 개발한 품질 분석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자동 분석해 신호가 불량한 포인트를 찾아 품질 개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장비의 안테나 방향각은 지도와 주변 지형 지물을 활용하더라도 오차 범위가 10도에서 20도로 상당히 커 설계와 동일한 시공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었는데요. 하지만 마젠타를 활용하면 5G 기지국의 전파 방사 방향을 3차원으로 측정할 수 있어 5G 기지국 안테나 방향 및 각도를 1도 이내의 오차로 완벽한 시공이 가능합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에이톨이라는 셀 설계 전문 프로그램과 지역 속성을 고려하여 자체 제작한 전파 모델을 활용해 전국망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정교한 셀 설계를 통해 비용 절감, 통화 품질의 지역적 차이 제거, 커버리지 조기 확대 등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LG유플러스 유노한 액세스 담당은 5G 네트워크의 설계, 시공, 품질 관리까지 세계 최고, 세계 최초의 진보된 솔루션을 활용하여 완벽한 5G 품질을 고객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